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범죄 행위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여성시대에서 행해지는 남성신상 공유문화에 대해 공론화를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아무런 기사 한 줄 없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들 여성시대를 일간베스트에 비교하곤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일간베스트에서 샤넬짭 공동구매를 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베에서 프라다 짜바리 공구 정보를 공유하다 걸렸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성시대에는 직구 달글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녀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2024년 2월달 제목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내용 없는 글을 하나 만들어두고, 2024년 3월달 어느 정도 글이 묻혔다 싶으면 글수정을 통해 내용을 바꾸고 댓글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명품잡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왔죠. 품질보증 컬 무늬와 짭 생산 공장 어쩌구저쩌구, 중국에서 짭 구매한 거 인증하기, 등등 그녀들은 수많은 인증을 해야지만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죠. 자 이제 외계어를 하나하나 번역해야 하니까 눈독바로 크게 뜨고 따라와주세요. 샤넬 유미니에 빠진 여성 인권 운동가인데 중국 짭 공장에서 보내준 사진 보니까 찐보다 별론해. 라는 말을 하며 800만원짜리 가방 짭을 구매하려는 여성과, 짭 공장에서 192안 33,000원의 아식스 젤카야노 샀는데 착화감 개조와 더 사야지. 중국 셀러한테 중국 채팅 어플로 채 타면 구매 링크 주고 사이즈 작게 나와서 셀러가 추천해주는 거 사면 됨. 이라고 대놓고 짭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행동이 보이시나요? 12만원짜리를 구매하기 싫어서 짭으로 구매한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샤넬 가브리엘백팩 품질보증용 받아봤는데 여기 맛집이네. 입구 두께는 확실히 찐보다 얇고 가격은 1600위안으로 약 30만원 정도야 여시들 공유할게. 라고 말하며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 짭을 가지고 평가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냔 말이죠. 샤넬 신상 가방 사진을 올리고 만들기도 쉬워 보이는데 아무나 빨리 만들어서 가품 팔아달라고 말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 인간들이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그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불법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는 그녀들이 보이시나요? 아무리 여자는 법위에 군림하는 보룡인이라 하지만 그녀들은 이렇게 가품정보 공유와 공구하는 행위를 여성시대 운영자가 인정한 문제없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시대 운영자는 이렇게 가품 공구를 하는 사람들을 문제없다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다음 카카오는 이 사항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중국 공산당이 훔쳐서 똑같이 만들어내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욕할 거면서 여성시대에서는 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욕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일간베스트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품 홍보, 가품 공장 연결 컨택, 가품 구매 링크 공유, 가품 품질 공유를 조직적으로 한 걸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잘 찾아보면 분명 특정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가품 공구 공유구를 인정했다는 저 사실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하는 거죠. 여성시대는 전례 없을 정도로 더럽고 음습한 여성들의 쓰레기 같은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12만원짜리 운동화 하나 못 사서 3만원 가품 사서 씻는 인간들인데 눈은 존나게 높아서 샤넬 프라다만 쳐보고 있으니 가품이라도 구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허영심에 찌들어버려서 프로포즈 받을 때 샤넬백의 티판이 다이아반지 아니면 족같은 거지혼이라 욕하는 거고 여성들의 더러운 허영심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sns에 샤넬백 커버허버 올리고 싶은 한국 여자들 설거지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허영심에 찌든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니 맘껏 퍼가셔도 괜찮다는 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퍼가셔서 여성시대의 더러운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은희의 이런 내부고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선 샤넬 짭퉁이 필요하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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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